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집안에 있는 그 젓가락과 또 하얀 실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집안의 그 부귀 영화에 큰 그 죄물운을 가득 그 불러들이는 그런 풍수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그 사용했던 그런 젓가락을 사용해도 좋습니다. 우선 여러분께서 젓가락 한 벌을 준비하신 후에요. 그림처럼 그 하얀 실을 사용을 해서 감아주시면 됩니다. 이때 그 사용한 젓가락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에 한 번 살짝 그 씻겨주신 후에요. 잘 그 물기를 닦아서 또 실을 감아주시면 되겠죠. 그리고 한 번도 사용 안한 그런 젓가락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실을 감아주시면 됩니다. 이때 그 실을 감아주실 때 젓가락끼리 서로 그 닿지 않도록 간격을 조금 떨어뜨린 후에 잘 감아주시면 됩니다. 젓가락끼리 서로 닿게 되면 안 좋으니까요. 젓가락 길이 기준으로 그 절반 정도만 실을 감아주시면 됩니다. 집안에 그 쌀통이나 또 쌀포에 그 쌀에 꽂아주시면 되는데요. 여건이 쉽지 않은 그런 조건이라든지 또 집안에 그 쌀포가 없다면 쌀을 그 한 접시 받아서 이 젓가락을 세워주시면 됩니다. 젓가락이 쌀 위에서 바로 그 세워졌다면 이때 그 재수풍족 성추발원이라고 두 번 해주신 후에요. 이 젓가락을 그대로 그 쌀에서 뺀 후에 주방 공간 그 아무 곳이나 그 바닥에요. 적당한 곳에 안 보이게 눈에 안 띄게 밀어넣어 주시면 됩니다. 이때 그 밀어넣어 주실 때 젓가락 끝이 그 실내로 향하지 않도록 그 끝이 항상 그 밖을 향하도록 벽 쪽을 향해서 밀어넣어 주시고요. 이렇게 되면 쌀이 뜻하는 성추되어질 앞으로 들어올 큰 그 재수있는 일에 대한 암수가 돼서 좋고요. 또 하얀 실은 그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또 장수를 뜻합니다. 풍수의 또 흰색은 금전운을 깨우는 또 금전운을 키워주는 그런 색이 되고요. 이렇게 됨으로써 집안의 그 금전운은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암수가 될 수가 있고요. 집안의 기운을 그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. 젓가락 사이에 그 간극이 균형이 있는 그런 기운의 조화를 뜻합니다. 이 풍수 방법이 주는 그 효과는 물의 기운이 강한 곳에서 충전이 된 이 금전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또 풍수 효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1년 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더 하시고 싶으신 또 효과를 보신 분들은 또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1년 후에 그 풍수 적용이 끝난 그 젓가락은 실만 풀어서 그 실은 버려주시고요. 또 젓가락은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. 이렇게 되면 집안의 그 재물복이 강물처럼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풍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정보로 여러분들 그 집안의 재물복을 크게 상승시켜 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